신장 장애인의 재판정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장애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간소화돼 당사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 등록 심사와 관련해 심사 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 복지법 관련 개정안을 밝혔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 장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해 확인함으로써 심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혈액 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하는 3개월의 혈액 투석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 등록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 기록 등을 종전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재판정 주기는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 기간 동안 장애 상태에 변동이 없는 경우, 연구장애로 인정해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장애 신장 장애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1년에 4회 신장 이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장애 상태 변동이 있는 신장 장애인은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전에는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가 있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온 소아청소년이 장애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아가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6개 장애 유형에서 4개 장애 유형을 추가해 주치의에게 바로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